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성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배우고 있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TV 홈쇼핑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TV 홈쇼핑에서 배워야 할 것 5가지입니다. 순서를 좀 바꾼 것이 너무 TV 홈쇼핑을 따라 하시니까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배우고요. 이번에는 좀 배워야 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형 화법입니다. 쇼호스트들의 방송을 잘 보면요. 대화형으로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방송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홈쇼핑은 고객을 좀 앞에 놓고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죠. 아마 사장님도 가게에서 고객과 대화하면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찾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런데 혼자 방송을 하게 되면 자꾸 발표역이 됩니다. 고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시연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요. 직접 만져보고 맡아보고 먹어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대신해서 다양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TV홈쇼핑 쇼호스트는 고객을 대신해서 먹어보고요.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 느낌과 강정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요. 질문을 잘하는 쇼호스트가 매출이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이라 하면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린 질문을 먼저 해요. 예를 들면 좋은 옷이란 뭘까요? 맛있는 배추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하게 되면요. 고객은 뭐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일까요? 양념만 잘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힌 질문, 폐쇄형 질문을 먼저 하고요. 고객의 참여를 유도한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7, 7, 20복칙을 기억해 보세요. TV홈쇼핑은 99.9% 충동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핑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쇼호스트가 하거든요. 여기서 7, 7, 20법칙은 7초, 7분, 20분을 말하는 겁니다. 7초는요. 첫 시선을 잡는 시간이에요. 채널을 돌리다가 멈추면 7초 정도 봅니다. 아마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고객들도 일단 여러 방을 돌다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무슨 상품인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진행자는 좀 호가명인가? 채팅창에 어떤 글이 좀 재미난 게 올라오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아마 비슷한 시간 7초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7분은요. 쇼호스트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쇼호스트는 기본적으로 7분 안에 1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상품 설명은 7분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20분은 고객의 상품을 보고 살까나까나 망설이다가 구매를 하고 나서 나가는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치 TV홈쇼핑은요. 20분씩 끊어서 3번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만 이 조건. 희소성의 원칙인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정을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의 시간을 주면 다음에 사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만 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드립니다 했을 때 망설이게 되죠. 빠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만 이 조건에 대한 기술은 다음 편 심화 편에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V홈쇼핑 앞으로 보실 때는 아 이 부분은 배워야겠다. 이 부분은 따라하지 말아야겠다.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되고요. 무조건 배척하셔도 안됩니다. 좋은 점은 취하시고 흉연해 보시고 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객을 사로잡는 오프링 기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